열 차단이 가능한 태양전지가 개발됐습니다. 카이스트 유승협, 성경관대, 박남규 교수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에 투명 전극을 적용해 가시광선은 투과하고 적외선은 반사하면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 태양전지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태양전지는 열을 차단하면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어 전기차 등의 선팅이나 건물 유리창 등 다방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어드밴스드 에너지 모토리얼스에 실렸습니다.